이거 사람이 깰 수 없지? 아직 깬 사람이 없어 인간은 불가능한 건가 이건? 아직 깬 사람이 없다니까 이거 사람이 쳐도 있지 티면 되겠는데? 안 돼 이게 12개라서 스페이스밉스런가 뜯어버렸던가 사람 계속 쳐도 돼 다시 클럽 재벌을 맡은거야 원래 이걸로 치는건 약간 떨어져있는게 많으니까 여기 속에서 사안드리빙도 있겠는데 클럽으로 다 탑니다 여기에서 다 미겠지 지금까지 좋은 사람은 깰 수 있는데 깰 사람 깰다 이거 맛있어 이거 여기 아 여기서 깰 수 있어 여기에서 깰 수 있어 여기에서 깰 수 있어 여기에서 깰 수 있어 여기에서 깰 수 있어 이걸로 못 깨 이걸로 내가 봤으면 진짜 못 깨 이거 여기 뭐 끝인가? 아가씨 하나 근데 이게 끝나면 있잖아 랭킹이 입력되거든 그니까 내가 주문 배우면 죽으면 되거든 안걸로 깰 수 있어 아니 나 어 음 여기가 너무 이쟈라 요까지 포장했는데 요도 낮이죠 여기 하나 있는거? 어 받은 게스트 받은 게스트 이거 어떡해 가자 가자